온아 밥먹자 밥 먹읍시다 이러니 덥지 이러니 더워 진짜 덥다 뜨거워 야 놀래잖아 엄마 왜그래 와 진짜 덥다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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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남자있어 여기 남자있어 오우 나 왜그래 정신없어 이 새끼가 아니 아우 왜그러니 엄마야 내가 정신없네 아우 가만있어 여기 더있어 아우 아우 너무 덥습니다 아아 지금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 틀고 다했는데도 아우 여러분 움직이면 더워요 오늘은요 아 저기 김치 묵은 김치 김상김치 아우 아우 김치국수였어요 뜨거운 김치국수 아우 아우 죽같습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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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운없어 아우 자리좀 가라 아우 밥은 안 먹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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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덥네 안돼 감정있어 아우 아우 뜨겁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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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먹어야 해 야 이게 여러분 이건 진채에서 짱기다 또 올라오네 아 맞다 계란을 넣을거야 여러분 계란을 넣었어야 되는데 더워갖고 여러분 정신도 없어서 어우 뜨거워 여러분 추천 안해요 더워서 이거 하나 끓인다고 여러분 집안이 불떡이네 불떡 여러분도 이 더운데 모여서 드셔요 안 먹으면 기운을 얻고 해서 해 먹어야 되는데 아 먹는 것도 힘드네요 봤어 아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서 다행이네요 여러분 아우 너무 시원하다 아우 다시마 멸치 그 다음에 포고보섬 말린거에서 육수 냈어요 아우 아우 시원하다 아우 아 두고 이제 좀 열하게 끈적하면 조금 한번 조금 덜 넣었네 아우 으흠 아우 뜨거워 날이 더우니까 여러분 이거 하는 것도 정신이 없어 아우 아직도 진짜 더운 8월달은 아직도 나오는데 여러분 8월 한 달은 죽었어요 진짜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8월 한 달은 아우 쟤가 더위를 멀고 못 이기네요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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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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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먹어? 먹어 홀 으흐 먹어봐 먹어봐 그래서 여러분 이정도 먹을만한거에요. 이 더위가 별미잖아요. 별미 밖에서 사먹을려도 너무 비싸요. 물가가 엄청 올랐대요. 한동안 매식안에서 가족을 몰랐는데 어우 비싸요. 큰일났어요. 원래 식재료값이 비싸니까 여러분 당연히 식당이 비싸죠. 딱딱놀랬어요. 한 2, 3.000원은 더 올랐네요. 한 2, 3.000원은 더 올랐네요. 한 3,000원은 더 올랐어요. 콩물이 또 나오네 오나 응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아멜가봐 아 너무 뜨거워 오나 오나 앉아봐 오나 앉아 아이 착해 엄마 말 잘 들어 오나 여러분 이거 거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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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 시 없는 거예요 시가 없어요 시가 없는데 여러분 조금 세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 원래 고벙이 좀 달아야 되잖아 그냥 쉬워요 아우 게불러다 여러분 김치만 남으세요 한 번 더 먹어볼까? 아우 배불러요 여러분 시가 없어요 아우 잘 먹었다 아우 배불러요 김치국수 해갖고 여러분 그리고 거봉포도 이렇게 해서 저녁밥 때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맛있는 식사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인사드리자 여러분 안녕 기다려 아우 착해 오니 기다려 기다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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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